오늘 본문은 다니엘서 2장 16절입니다 다니엘서 2장 16절 굴약 성정 1233페이지입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성경을 읽고 있죠 성경을 읽으면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보면 어려움을 당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큰 어려움을 당했고 그 어려움을 당한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면서 그들이 어떻게 이겼던가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죠 또 그런가 하면 성경을 잘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전부 다 흑수저들입니다 좋은 환경 속에서 배경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보다는 어렵고 힘든 배경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많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요셉이죠 어릴 때 잠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 후에 삶을 보면 형들의 시기를 받게 되고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노예로 팔리게 되고 감옥에 가게 되고 상상하기 어려운 힘든 일들을 많이 겪었지만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요셉은 환경이 좋아서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또 환경 때문에 실패한 사람도 아닙니다 환경이 좋지도 않았고 환경이 나빴지만 인만요엘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금수저가 아닙니다 아버지로부터 사랑도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이뤘을 때에 다윗은 그 집에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그 형들을 다 보고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지만 다윗의 아버지 이세는 다윗을 데리고 올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어떤 의미에서는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사무엘이 아들이 더 없냐 해서 불려온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골리아스를 무찌릅니다 그때부터 인생이 확 열릴 줄 알았죠 그것 때문에 더욱 어려움을 다녔습니다 더 큰 시련을 만났습니다 더 안 좋은 환경을 만났습니다 전에는 아버지께 큰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생명의 위협은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골리아까지 죽였는데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고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가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다윗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찾게 되었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방법들을 터득해 나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경적으로 볼 때는 요새 다윗보다는 다니엘이 더 배경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왕족과 귀족들이 잡혀갈 때 함께 잡혀갔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금수저와 같은 사람이었지만 현재를 볼 때는 완전히 망한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였기 때문에 죽음의 위기를 넘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밥을 내려가서 총리가 되고 고이 관리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죠 다니엘은 환경 때문에 실패한 사람이 아닙니다 환경이 좋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도 아닙니다 문제 탓하지 않고 환경 탓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서 뜻을 정했기 때문에 다니엘의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 되었죠 그런데 이런 축복된 인생이 되기까지 다니엘에게는 위기가 없었느냐 여러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너부갓네살와니 꿈을 꾸죠 꿈을 꾸는데 꿈의 내용이 생각이 안 났던가 봐요 꿈을 꾸지는 꾸는데 내용을 몰랐던가 봐요 그런데 그 꿈 때문에 편하지가 않아요 그 꿈 때문에 밥맛이 없고 잠이 오지 않아요 마음의 번민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너부갓네살왕이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과 술사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는 꿈을 내가 꾸었는데 그 꿈에 대해서 내가 알기를 원한다 내가 지금 마음이 무겁다 무슨 꿈을 꾸었는지 모르겠다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그런데 그 꿈은 너무나 중요한 꿈이었다 내가 그 꿈을 알고자 원한다 바빌론의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과 술사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꿈의 내용을 알아야 해석이라도 시도해 볼 수 있는데 꿈의 내용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바로 왕의 꿈을 듣고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죠? 꿈을 들어야 해석을 해 줄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너부갓네살왕은 꿈을 말하지도 않고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바빌론의 술객들과 박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꿈을 우리에게 말하시면 그 꿈을 우리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술객들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한 요구죠 아니 꿈을 말해야 해석을 말할 건데 꿈을 이해하지도 하지 않고 꿈의 내용을 말하라 하니까 너무나 황당했던 거예요 그런데 왕은 단호했습니다 너희가 내 꿈을 알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의 몸을 쫄겨버리겠다 엄청난 명령입니다 지금 왕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면요 그대로 시행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내가 꾼 꿈의 내용을 말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의 몸을 쫄겨버리겠다 그러니까 술객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거는 신들 외에는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신이 아니고서야 인간이 어떻게 그 꿈의 내용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술객들이 말하니까 왕이 저들을 다 죽이라고 목을 배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려야 되죠 이때 자기들도 모르게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된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과 새 친구들도 죽음의 위기에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무서운 상황이었습니다 왕의 명령이 내려졌고 그 명령은 반드시 실행이 되어집니다 다니엘이 살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이 위기를 만났을 때 다니엘은 어떻게 이 위기를 넘겼느냐 이 위기 속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했느냐 오늘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오늘 제가 2장 16절 말씀을 읽었어요 다니엘이 위기를 넘기는 첫 번째 시도가 무엇이었냐 무엇이었습니까 시간을 달라 했습니다 시간을 달라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느라 이 말을 이미 왕은 뭐라 했습니까 시간을 지연하지 말라 했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이 들어가서 뭐 했냐 시간을 달라 왕은 시간을 주지 않겠다 했는데 다니엘은 들어가서 시간을 달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보세요 시간을 달라는 말은 꿈의 내용을 알고 있다는 겁니까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죠 알면 그 자리에서 말하면 되지 지금 다니엘은 꿈의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달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보세요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시간을 주시면 이 시간을 허락받으면 다니엘은 뭐 하겠어요 기도하겠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을 달라고 했던 겁니다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단순히 내일 죽을 것인데 오늘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시간을 달라고 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 완이 꾼 꿈의 내용을 모르지만 시간을 주시면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져주셨던 거예요 여러분도 이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뭔가 풀리지 않을 때는 제가 전에도 말했죠 빨리 결정하고 움직이지 마라 기다려라 마음에서 기다리라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잘 할까요 못 할까요 빨리 막 생각이 팍팍팍 돌아가거든요 저도 그래요 생각이 팍팍팍 돌아가요 팍팍 돌아가니까 뭡니까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은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결정하기 위해서 시간을 더 달라고 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시간을 가지겠다 그런 의미로 다니엘은 뭐였냐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어려운 일 만나면 또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른 일이 있으면 뭐해야 됩니까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아 지금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생각 버리세요 지금 아니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더 좋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가 요즘 카메라를 배우는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필링 카메라를 한번 찍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요즘 필링 카메라가 뭐가 좋냐 자꾸 보는 거예요 눈이 필링 카메라는 좋은 것은 100만 원 넘게 하지만 일반적으로 살 수 있는 한 10만 원 이지만이면 다 필링 카메라를 살 수 있어요 참 더 오래된 물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정보를 구하다 보면 이거는 지금 안 사면 못 사야겠다 하시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지금 안 사도 살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충동 구매를 하게 되고 거기에 묻혀서 비록 10만 원 20만 원짜리지만 사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필링 카메라가 없냐 하면 있거든요 그렇군요 15만 원 주고 산 우리 선생님이 이 필링 카메라를 써서 사진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15만 원을 중고로 샀어요 그런데 이건 또 부피가 커 그러니까 어디 다니면서 찍기가 조금 창피한 거예요 내가 뭐 사진 작고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조그마한 것 좀 없나 싶어서 푸짐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좋다는 평가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딱 나왔어요 얼마나 나왔는지 그것도 15만 원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막 큰 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샀겠어요 안 샀겠어요 사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한데 뭡니까 시간을 더 가져보자 더 여유를 가져보자 이래 가지고 문자로 보냈어요 13만 원을 주면 사겠다고 아직 답은 안 왔는데 그리고 문자 보냈지만 뭐 답은 안 해도 상관없죠 왜냐하면 나는 시간을 벌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래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 어려운 일 만나면 힘든 일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시간을 가지라 시간을 가지라 자 다니엘의 위기를 대찾는 방법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시간을 가졌다 두 번째는 새 친구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게 이제 17절 18절에 넣어져 그저 딱 돌아가서 새 친구를 불러 모아놓고 우리가 지금 다 죽게 됐다 여기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다 죽는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야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이 일을 알리고 하나님께서 이 엄밀한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기도 딱 붙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위기 만났을 때 우리가 문제 만났을 때 어떻게 이 위기의 문제일 것인가 성경이 답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위기를 만났을 때 어땠느냐 시간을 가졌어요 뭐 할 수 있는 시간?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두 번째 뭐 했다고요? 기도의 동력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문제를 해결받는 방법 두 번째 다니엘 기도의 동력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기도의 동력자가 있다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축복이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 줘야 됩니다 저는요 기도해 주겠습니다 이런 말을 섣불리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뭐 나하고 별로 관계도 없는 사람인데 가고자 기도 부탁하거든요 그럼 별로 기도하고 싶을 생각이 없어요 그럼 뭐 빈말이라도 아니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그런 말 자체도 부담스러울 때가 있더라고요 왜? 내가 그런 말을 했으면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 같으면 그렇죠? 뭐 기도부터 안 해도 기도하죠 제가 오늘 또 예배 마치고 이사기를 불렀거든요 이사기가 이제 그동안 미국에서 공부했는데 이제 공부를 포기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포기하고 자기가 원하는 일 기도하면서 이렇게 원하는 일을 발견해서 그 일을 하겠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일 뭐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모델 이렇게 일을 해보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일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냐 내가 오늘 아침에 우리 윤 전수한테 그 보고를 들었거든요 이사기가 미국 가는 걸 포기하고 모델을 되려고 준비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길래 내가 불러야 되겠다 그러다 불러서 말해서 네가 모델이 된다고 하는데 좋아 네가 하고 싶은 것 하는 것 모사님은 찬성해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것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아 그러나 너 한 가지는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응답받고 해라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것 그거는 불신자도 그렇게 살아 불신자도 그렇게 해 그러나 신자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이것인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고 가는 게 신자의 삶이다 이사기가 금방 알았더라고요 금방 알아더라 꼭 응답받고 해라 네가 응답받고 해야 네가 모델 일을 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 응답을 생각하고 힘든 일을 만나도 그 응답을 생각하고 위기를 넘을 수 있다 그리고 이 모델 업계라는 게 허감의 세계다 허감의 문화다 이 문화 속에서 네가 다니엘처럼 살기 위해서는 응답받고 이 일을 시작해야 된다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기도하겠다고 그래서 목사님은 너희를 기도하겠다면서 기도해 주고 갖고 제가 이곳에 강단으로 올라오게 되었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니까 내가 필요하면 불러서 메시지도 주고 기도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별로 관제도 없는 사람을 기도해 달라면요 좀 이렇게 기도해 드리겠다는 말을 잘 못해요 그런데 보세요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 있다는 것은 믿음의 생활을 성공적으로 했다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런 분에게 누군가가 기도를 부탁하면 어떻게 해라? 진심으로 받고 진심으로 기도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너무 엉뚱한 걸 또 기도 제목으로 가져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 주겠다고 말을 못하는 거야 내가 볼 때는 너무 엉뚱한 황당한 기도 제목이야 물론 그분이 볼 때는 황당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내가 볼 때는 너무 기도 제목이 하는 게 영광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런 기도 제목은 좀 가지고 오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만한 기도 제목들을 가져오시면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친구들과 함께 부러지는데 1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엉밀한 일을 보이셨다 이에 이 엉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 나타나 보이며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아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밤에 환상으로 나타나서 다니엘에게 그 엉밀한 것을 와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와이의 꿈 내용이 무엇이며 해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엉밀한 것을 다니엘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위기를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 받아야 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빨리빨리 결정하고 빨리빨리 행동하고 움직이지 말고 뭘 가져라? 시간을 가져라 그 시간 동안 뭐하라?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의 동력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해라 그저 기도를 부탁해라 그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의 시간표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똑같은 겁니다 결론입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너무 성급하게 뛰어들지 마세요 말도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말고 행동도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마세요 다니엘처럼 여유를 가지세요 다니엘처럼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해야 됩니까? 기도의 동력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세요 기도를 부탁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이 다니엘이 어떻게 위기의 문제를 대처했는가 넘겼는가에 대한 답이죠 제가 오래전에 이런 관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자로 살면서 위기를 당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결단하고 여러분에게 말했던 것도 사실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참 어렵고 힘든 결단을 하는 것이고 그 결단을 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많은 고민과 또 많은 기도와 또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면서 기다리면서 결정을 했어요 저는 오히려 물건 같은 거 하나 사는 것은 빨리 결정하고 빨리 선택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많은데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좀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도 있거든요 그럼 저는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하느냐 딱 무릎 꿇고 전능하신 주여 존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은 나이다 저는 이 기도를 제일 먼저 해요 주여 내가 무릎을 꿇은 나이다 내가 왜 무릎을 꿇은 나이다라는 말을 하나 앞에 강조하냐면 내가 오죽 답답했으면 무릎을 꿇겠습니까 내가 평소 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도 잘 아닌데 내가 지금 이렇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은 내게는 너무나 급한 일이기 때문에 내게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내 미래와 우리 교회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주여 내가 전능하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전능하신 주여라는 말을 또 왜 보지느냐 주님은 전능하시니까 내 문제 해결하시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은 나이다 딱 기다려요 무릎 꿇고 기다려요 전능하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으니까 기다려야지 뭐 내가 할 게 뭐 있습니까? 기다려야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든 마시든 하나님의 시간표를 내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한참 기다리고 있다가 답이 없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기도합니다 내 문제를 아시는 주여 해결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내 문제를 아시는 주여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무릎 꿇고 있는지 내 문제를 아시는 주여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 문제 해결하실 분은 전능하신 주님 뿐이십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재밌죠? 뭐라고 기도한다고 했나요? 세 번째가 응답해 주실 줄 믿고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하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어라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문제 만났으니까 내 앞길 얼마나 멀고 험합니까? 나 주님만 따라가리 라고 찬송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찬송까지 불렀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셔야죠 그런데 응답이 안 옵니다 응답이 그렇게 쉽게 오지 않더라고 제가 전에 말했잖아요 응답받은 것보다 응답 안 받은 게 훨씬 더 많다고 그죠? 그러면 또 그 다음날 또 전남하신 주여 존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은 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기다려요 내 문제를 아시는 주여 해결하여 주옵소서 기다려요 해결이 안 돼 생각도 안 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해결해 주실 줄 믿고 또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나는 꼭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을 바꾸질 않아요 나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지금 땅 근심이 너무 많으니까 땅 근심이 있어라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제가 이 기도 해가지고 마산에서 안양으로 개착하러 왔습니다 이 기도 응답 소리에서 또 제가 목표하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힘든 일을 만들 때마다 전남하신 주여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은 나이 내 문제를 아시는 주여 해결하여 주옵소서 해결해 주실 줄 믿고 찬송 한 곡 부르고 누워 자겠습니다 하다가 누웠는데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 그러면 또 무릎 꿇고 전남하신 주여 이 세 가지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제가 전에 놀라운 관정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도 3일만 정도만 해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줘요 하나님이 저 멀리서 손바닥 많은 구름을 다 보내줘요 그거 딱 붙잡고 일어서면 그때부터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길이 열리는 거예요 저는 이런 간정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체험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위기 만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딱 무릎 꿇고 전남하신 주여 존이 주님 앞에 무릎 꿇은 나이다 내 문제를 아시는 주여 해결하여 주옵소서 해결해 주실 줄 믿고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3일만 기도하면 어디선가 손바닥 많은 구름은 보입니다 어디선가 문제 해결의 방법은 보이더라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어렵고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우리 목사님이 왜 저러시나 라고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결정이 있어요 이게 저를 위한 결단은 절대 아닙니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저를 위한 결단은 1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와 캄보디아를 위하여 이것이 옳다 우리 성도와 캄보디아를 위하여 이것이 옳다 나를 위해서는요 그쪽에 있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무시 못하고 내 자리와 위치가 확실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고 그렇죠? 그러나 우리 교회와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는 내가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된다 내가 비난을 받더라도 교회와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는 이것이 옳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리다가 그때 하나님이 몰아쳐서 뭡니까? 가지 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위기당할 때 있겠죠? 문제 만날 때 있겠죠? 그때 다니엘처럼 시간을 가지세요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까지 6개월이 지나도 응답 안 주시면 1년을 기다리세요 저는 이번 일은 8개월을 기다리고 응답받은 겁니다 여러분도 그 정도의 시간은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동료자들에게 기도도 부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세면 음성을 듣는 문제 해결을 받고 또 주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이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그 위기를 해결했는지 다니엘의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답을 보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도 인생 산호라면 위기 만날 때가 많습니다 문제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서두르지 말고 성급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게 하여 주소서 또 기도의 동력자들이 옆에 있다면 그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항상 위기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전능하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문제 해결 받기를 기도하고 강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